재판 거래 의혹 문건은 왜 작성하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성실히 수사 입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원 전 차장 지시로 혹시 문건 작성하셨습니까? 상세한 내용은 검사님 앞서 말씀드리는 것이 도의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에 복귀하셔서도 재판 거래 의혹 문건 다수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이건 당시에 문제가 없다고 보셨나요? 조사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공명 파악은 왜 하게 되셨는지 알겠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신 기록 있는 걸로 나오는데 어떤 것 때문에 변하셨습니까?